INTRO 틱톡틱톡 온몸 기다리고 안 오는거야 뭐 어쩌든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이러지 마라 그렇게, 그러지 말고 싹 보 why just give up 꺼져라 이러고 꺼져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서 등암 중앙 절벽이 시작! 중앙 절벽이 할없이 끌어. 열 번째 박에서 어흐흐흐 나와야지. 중앙 절벽이 어흐흐흐흐흐흐흐흐 두텁다고 역어도 이렇게 하잖아 시작! 중앙 절벽이 설빙이 어그그그그그 붙잡다고 하여도 꽃은 피어 웃고 있고 봄바람이 좋다 해도 새는 앉아서 울고 있네 아이고 대우 헌다 그그그그 성화가 났네 나 안하고 우리 여러분만 한 번 한 다음에 통과하면 들어가게 시작 정암을 시작 정암 천륜이 어그그그그그 붙잡다고 시작 붙잡다고 하여도 꽃은 피어 웃고 있고 봄바람이 좋다 해도 새는 앉아서 울고 있네 아이고 대우 헌다 성화가 났네 해 그러면은 저기 유달산 산마루에 그걸 하나 배울게요 몇 번 28번 28번 아 28번 117번 왜냐면은 꽃이 이렇게 피만 좋게 싱숭생숭이요 그러고 꽃 속에서 뭐다 그냥 연애질을 하던거 하다가 또 연애질 하다가 보내준거 이별한거 이딴거 엄청 생겨나보러 근깨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 추억이 없어? 그러면은 옆집 언니들 추억이라도 곱씹으면서 아 그 언니가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다른 마을의 어떤 또 예쁜 뭐뭐뭐 그런 아가씨들이 또 이렇게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걸 생각하면서 유달산 산 마루에 using if you decide . 도달이 산산산 Kumasi Vors למןue 우우우우우우우우움 응 응응 Ihnen OO 음, 꽃이 만발, 꽃이 만발 허였을지, 허였을지 꽃 속에서 맺은 사랑 꽃 속에서 맺은 사랑 왜 이다지, 허무헌가 왜 이다지, 허무헌가 꽃이 졌다, 그 자기는 꽃이 졌다, 그 자기는 다시 만발 허였건만 다시 만발 허였건만 한 번 가신, 한 번 가신 우리님은 한 번 가신 우리님은 해이 타지 해이 타지 모 도 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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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오 인가 나 유달산 산마루에 유달산 산마루에 그렇지 굿 굿 유달산 다시 진짜 이쁘다 코소리 유달산 산마루에 유달산 산마루에 유달산 산마루에 무언 mapa i 우rado 하여 지 이렇게 시작 사랑 왜 일하지 허무한가 꽃이 쳤던 거건 그저 거리는 꽃이 쳤던 거건 그저 거리는 다시 만발 거였건만 다시 만발 거였건만 거였건만 한 번 가시긴 우리님은 한 번 가시긴 우리님은 희이 타지 모두 싱 웨이 타지 모두 싱 웨이 타지 모두 싱 모두 신가시라 왜이 타지 모두 신가 아이고 대고 하다 남은 성화가 나네 해 아따 진하다 꽃이 졌던 거기가 안 돼요 꽃이 졌던 거 꽃이 졌던 거 꽃이 졌던 거 꽃이 졌던 거 한 번 가신 우리님은 한 번 가신 우림은 내이 타지 모두 보신가 내이 타지 모두 보신가 내이 타지 모두 보신가 나이 타지 모두 보신가 그만하고 신발 빨리 부셔 감사합니다.